아 근데 둘이 인사해 정식으로 아 예 bj 태안님 이영 오게 감사합니다 태안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뭐 가끔 인사했잖아요 저희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 근데 진짜로 어색하겠네 큰일났다 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철구님 아 그냥 욕하시면서 하세요 철구님 아 괜찮습니까 예 그냥 편하게 욕하시마세요 저도 같이 웃고 좀 떠들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리 딸은 김봉준 자리 딸 김봉준 딸이 뭐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님 예 예 김봉준 빌드가 없었습니까 빌드에 그냥 진다 마인드인데요 뭐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이거 진짜 뭐 할 게 없는데요 요새 너무 방송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봉준이 형 이거 뭐 할 게 없는데 아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용모성 여마단은 분명히 다른 김봉준은 우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진짜 할 게 없어요 아 이거 뭐 역시 영호가 1층길이구요 영호야 아 누구야 누구야 철구님이세요 아 네 예 예 예 아 말라로 내요 아 예 말 편히 하세요 예 예 아 고맙다 용호야 용호야 고마워 하하하하하하 아 벨젓으로 갔다 벨젓으로 갔다 벨젓으로 갔다 수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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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먹여 말랐어요 야 용호야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졌죠 뭐 이 정도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는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학살 당하실 겁니다 학살 진짜로 학살 철구형이 랜송 뽑기 한번 해주세요 랜송 뽑기 한번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어 어 어? 원질인가? 이거 원질인가 본데요? 어? 에이 이거 너무 불리하네요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할게 없네 에이 먹방빙빙빙으로 이미 전환하셨던데 오늘 보니까 뭐 메뉴 10가지 시켜놓고 먹던데 아 나 지금 태경이형 방제받는데 너무 웃긴데 왜 방제가요? 이영호 왜 쩌리들이란 데요? 미치겠다 아 태경이형도 점점 개그화 돼가지고 이거 진짜 아 형 진짜에요 근데 가보세요 진짜로 어 봤어 아 진짜 웃어? 아 잠시만 미안하다 잘다 뻗쳐도 많이 차라리 김호주 지금 웃기는게 나야 차라리 스카우트 러쉬 해가지고 차라리 어차피 지금 그냥 백웃음 주는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? 맞아요 이거 진짜 웃음으로 가야죠 봉준이형 이미 웃기기 시작하는데 진짜 지금 벌써 아하 예 형 앞마당에 두개 어차피 어차피 범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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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어가요 못들어가요 아 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파일로는 자기가 끼고 있어요 아.... 그냥 개그맨이다 라고 그냥 볼 수 밖에 없네요 이번 연기라고 아.. 재밌네 아 봉준형 게임을 재밌게 하는 것도 능력인데 진짜 와 진짜 김공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피해를 줘도 우자를판내 자기발로는 자기가 깨고있어요 아 일자로가요 아 일자로가요 아 꼬라박 박지호 젤장 김몽준 그냥 꼬라박습니다 아 김몽준 아 한돈도 어? 이기는건지야 아 꿈에 노지지